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대만 카트 1대1모드예요 다음주에 한칼도 1대1모드 나오려나 익스를 한번 해보자고 찾으면 핵발라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상대 잘할 것 같은데 자세히 와 스포 진짜 빨라 스펙트에 3-3-3까지 막히니까 드리프트 색깔 마우입니다 멜로드의 레드벨스 스포 진짜 빨라 스포 정말 정확하게 스포 정말 חשוב 아 저거 진짜 어렵다 스포 레츠 스포 레츠 스포 레츠 스포 레츠 스포 레츠 스포 레츠 got better 지금 이게 안전하게 달리고 있었어 실수 안하려고 야 스피턴 하고 해거 다 했는데 그냥 49초 그리고 안전방으로 달렸는데 49초 스피 진짜 빠르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른 차 타드릴게요 스피터말고 아르테미스도 한번 보여드릴게 아르테미스도 진짜 빨라요 여기 아르테미스는 한카랑 다르게 333 밖에서 공업 플로토 굉장히 빠릅니다 아르테미스도 빨라 고기 작업 와 마진달았어 아 맥빠 1대 맥빠 맞아 마무리 아 카트빈 몇 년을 했는데 당연히 길이 다 알지 신맥 빼고 아니다 잠깐 고 와 이게 한카처럼 하잖아 과거 진짜 더 빨리 길게 해야돼 한카처럼 빌드 쓰고 하잖아 과거 부딪치킬자 과연 그는 밀어줄 것인가 대만애들 다 센스가 있어 맞지 사실 대만애들은 다 몰래 막 선진국처럼 뒤로 갔다가 이 지랄 하면서 몰래 골이 날려고 하는 그런 짓을 안해 어 선진국 가봐 선진국이 이겨보려고 옆으로 가고 이 지랄 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안? 1. 2. 1. 3. 2. 3.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2승 연패인가요 이제? 아 근데 너무 고수들이 없어 지금. 2300 다 됐구나. 아까 필손 해달라고 했어 필손. 필손 해드릴게요. 아 잠깐 불안한데 이분. 뭐라는 거야? 그냥 레디해 빨리 인마. 아 큰일났네 이거. 야 잠깐만 필손 지면 이거. 필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거.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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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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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박을 거 같아가지고 어 박을 거 같았어 방금 툭툭이 하다가 너무 빨라가지고 툭툭이 아니 나 아까 어떻게 됐냐면 상황 설명해 볼게 여기서 쭉 끌었어 근데 어 박을 거 같으면 그래도 이렇게 톡톡 줄인거야 오케이? 이게 박겠는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진거야 딴딴딴 아아 핵인데 얘 핵 아니야 이거? 아하 핵인거 같은데 저기 연스카트 타고있냐 연스카트 X인가 뭐야 연스카트 X가 연스카트 X가 연스카트 X 맞춰줘 오다 핵아 굿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